2019년도 1월 19일에 네이버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소년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짓고 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그 부모님이 꾸리는 과일 노점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이 소년은 고작 12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2만 원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가구를 배달하면서 또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집안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소년이 21살이 되어 청년이 되었을 때 불편한 몸으로 평생 굳은 일만 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 배달을 하던 어린 시절부터 역경이 없으면 개척할 운명도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좌절할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낸 청년은 2005년도 마침내 꿈에 그리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중랑소방수에 근무하는 이성식 소방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식 소방장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금년도 2019년도 초등학교 5학년 도독교과서에 긍정적인 생활 편에 실려 많은 아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보고 살 것이냐, 희망을 나눠주는 삶을 살 것이냐, 삶의 선택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일행, 그들은 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시아에서 그냥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보여주신 새로운 목표,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낯선 환경에서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가 늘 함께 있습니다. 더구나 복음 전도의 길을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럽 최초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유명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일행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신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4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거쳐간 중요한 경로부터 살펴본다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가에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이 이르니 이 구절을 보면 빌립이 4도시를 이렇게 바울이 건축한 4도시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드로아 있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여기가 네아폴리인데 이 사이에 이 섬인지 이 섬인지 모르지만 사모드레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빌립보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죠.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드로아 이곳은 주전 4세기에 그리스의 자유도시로 있었다가 아구스투스 황제 때의 로마의 식민지가 된 곳으로 아시아와 유럽 지금으로 보면 유럽이죠. 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쪽의 관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모드락에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중간지점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에게해에 위치한 섬이에요. 해발 1500m에 이르는 산악으로 된 섬으로서 에게해를 가다가 선박지들이 잠깐 경류해 가거나 아니면 피난처가 되는 곳이 이 바로 사모드락의 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보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한 16km 정도 거리에 되는 빌립보에 도시를 가기 위해서 바깥 항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로는 까발라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유명한 로마의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육로로 연결하는 로마의 도시가 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 정도 된다는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단 이틀 만에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순풍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20장 6절에 보면 또 돌아올 때도 그 길을 거쳐왔는데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닷새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닷새가 걸리는 거리를 이틀에 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바람을 만나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이런 순탄한 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정착지였던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주전 4세기경에 빌립과 알렉산더 대왕시대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본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주전 358년에 알렉산더의 부친인 빌립이 그곳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이 빌립보 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도시를 점령한 것은 유명한 판게우스라고 하는 그런 산에 그 금광이 있었고 또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고 그리고 이곳을 주전 168년에 로마의 통치 아래 편입이 됐고 또 주전 42년경에는 여러 침략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 출신들을 로마에서부터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전 31년경에는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제압하고 많은 이주민들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 성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식민지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식민지라는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주로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를 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같은 그런 로마의 식민지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두로아, 고린도, 돌레마이 이 다섯 곳이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빌리뽀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대살로니카였거든요. 여기 보면 대살로니카가 또 보이죠.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대살로니카,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비볼리라고 하는 곳은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첫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그러니까 주전 167년경에 로마의 원로운에서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통치할 때 네 개 지역으로 분할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분할 지역의 첫 번째 도시로서 이 빌리뽀를 이렇게 지칭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마게도니아 첫 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하여튼 로마의 누가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작성한 누가에 있어서는 이 빌리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인상을 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건너온 바울의 일행들이 이 세 곳을 거쳐서 빌리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빌리뽀에 수일을 머물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도착한 후에 첫 번째 안식일에는 주로 지역의 회당을 방문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일행들의 관례였어요. 안식일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수일을 머물다가 아마 그 지역의 어떤 정서를 살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마 어디에 회당이 있는지 또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아마 찾는 그런 시간들이었었겠지만 낯선 지역에서 수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 맞아 두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무슨 여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머무는 곳도 아니었고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볼모지인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대부분 다 이교도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들을 이렇게 기독교인인 그들을 이렇게 잘 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수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순회 선교를 하시는 김선교사님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중국, 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연고도 없는 베트남에 어느 날 갔을 때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자매하고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만나서 그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됐고 또 그와 함께 내가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소수민족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베트남 선교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회주의권입니다. 함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튼 바울의 일행들은 전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회당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남성이 10명 정도가 있어야 그 지역에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처로 사용되던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강가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한 여자들을 무리들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왜 그곳에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강가는 강물이 흘러면서 아마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강은 또 신성하다고 생각했고 또 강의 여기 물소리가 흘러가는 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곳까지 온 연휴로부터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게 하신 일들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자색이 어떤 색깔인지 아시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빌리뽀성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이것은 이 건너편 아시아 지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곳에서 옷감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의 사건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느니나 물주느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받을 때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죠.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가 베풀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한 것처럼 또 그 빌리 집사가 간다게 내실을 바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 한 16, 17년 전쯤에 백두산 아래 마을에 한 조선족 할머니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김준봉 교수, 선교사가 그 지역의 민가들을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면서 다니다가 그분을 접촉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아마 복음을 조금씩 소개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또 머물게 되었고 그런데 그 세례를 주기 전날 저희 집사람이 그 할머니 조선족 할머니에게 복음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 그분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고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우리가 세례를 베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던 것 그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버지 때부터 자기 남편과 그 집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툴집 아주 들어가면 머리가 닿을 만한 그런 만주의 한 그런 작은 집이었는데 그 집 안에서 바깥이 워낙 추우니까 그 안에서 동물도 키우고 그리고 자기의 살림집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그 부뚜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밥도 해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소망이 이렇게 생겨났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사실 그 중국은 지금은 더하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아무에게나 외국인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당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도 그래서 그날 새벽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간 거죠. 이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도 기도할 것을 찾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또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통로로 삼잖아요. 이 같은 역사의 시작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심으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루디아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말하는 것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습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해야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하는 말씀과 중보 기도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기도예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듣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기도도 참된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대화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낯선 낙은 애들인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권해서 자기의 집에 머물라고까지 했어요.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그 삶에 확신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그러니까 루디아는 말씀을 받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래서 교회로 삼고 복음의 전진기제가 되기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 소망을 우리가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마음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듣기 위한 영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